작전 개시, 적을 선별합니다. 오셨군요. 이제 같이 가요. 가서 적들을 처... 이건 트레이너님의 힘이 느껴져요. 뭐? 그럴 리가 없어. 트레이너 씨는 지금 램스키퍼에 계실 텐데? 아, 아니에요. 이건 분명히 트레이너님의 힘이에요. 틀림없이 여기 와 계세요. 혹시 자기 손으로 직접 카밀라를 없애려고? 그럴 가능성도 있겠어.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막아야 해. 네, 막아야 해요. 서둘러 트레이너님이 있는 곳으로 가봐요. 빠르게, 트레이너의 힘이 정해져요. 모두 다신다. 분명히!!! 본관상인... 이 정도면은 바로 그 중간회에 얘네ée. BEACH